어? 문자 왔네 오늘부터 매일 연락해도 돼? 어? 문자 왔네 내 친구들이 너 궁금하대 오늘 같이 만날래? 어? 문자 왔네 오늘 너무 얇게 입고 나간 건 아니지? 아직 밤에 좀 쌀쌀한데 어? 문자 왔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오늘도 한 시간밖에 못 봐? 아 벌써 아쉽다 어? 문자 왔네 내일 뭐 할 거야? 연락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? 문자 왔네 아직도 안 들어간 거야? 지금 이 시간에? 나 진짜 화낸다 어? 문자 왔네 아무리 월요일이 싫어도 잠은 자야지 잠 안 오면 나랑 얘기하다 잘래? 어? 문자 왔네 나 요즘 좋은 노래 들으면 네 생각이 나 어? 문자 왔네 내일은 어떤 날일까?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어? 문자 왔네 어? 문자 왔네 뭐 하는데? 내일 하면 안 돼? 나랑 한 시간만 같이 있자 응? 어? 문자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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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내 마음이 따뜻한 이유 나만 그런가 어? 문자 왔네 나 나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네 생각만 하다 잘 거야 그럼 네가 꿈에 나올지도 모르잖아 어? 문자 왔네 나 후 갑자기 불안해졌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지? 어디 안 갈 거지? 어? 문자 왔네 식목이란 나무를 심어야지 내 마음에 너를 심으면 어떻게 해 어? 문자 왔네 화장 깨끗이 지웠어? 보고 싶다 어? 문자 왔네 나 많이 기다렸어? 나도 엄청 많이 기다렸어 어? 문자 왔네 지금 잠깐만 나오면 안 돼? 안 돼? 아 진짜 안 돼? 알겠어 그럼 내일 일찍 만나줘야 돼 어? 문자 왔네 오늘은 좀 쉬었어? 다행이다 계속 지쳐 보여서 걱정했거든 어? 문자 왔네 어? 문자 왔네 나 자꾸 생각나 어제 봤던 꽃도 그렇고 그리고 너도 어? 문자 왔네 어? 문자 왔네 어? 문자 왔네 어? 문자 왔네 또? 어?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그 사람이 다 잘못했지 어? 문자 왔네 어? 문자 왔네 어? 문자 왔네 드라마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좋아?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나 진짜 삐진다 나 진짜 삐진다 어딜 봐 날 봐 어? 문자 왔네 또 잠 안 와? 그러게 커피 많이 마시지 말랬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젠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 그냥 불러주고 싶었어 Ht에 굿나잇나잇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